자, 오늘의 이북게임 아르테 1차입니다 개댐프트 서버가 터져서 강제로 일찍 출근하네요 아... 좀 더 건실하게 하고 싶었는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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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펜세타마 자동펄샷으로 안좋아 뭔소리야? 메이플랜드 열리면 펫 아깝잖아 아직은 시기상조다? 야, 잠깐만! 너 왜 사양 안해? 야! 이 새끼, 잠깐만! 아이, 파티 안해! 이 새끼! 자, 잠깐! 아이, 어쩐지! 새끼가... 아이, 아오! 위 쏘라니! 어서오세요 저, 천만매수 있어요 저, 순지 받아서 천만매수 있습니다 이 신뢰 찍고 가자 어중갈 때 가면 또 귀찮아 1억 준다구요? 1억 준다구요? 저, 들어오시면 연락주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, 거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거래, 분리소로 할까요? 간지 제 코딱지 팔겠습니다 헉 뭐야? 1억 9천? 뭐야? 1억 6천? 아이, 진짜? 눌러도 돼요? 이거? 아니! 아니, 이렇게 큰 돈을 아이, 진짜 좋네! 아유! 아유, 단지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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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아, 알텔 접어서! 괜찮... 아! 감사합니다! 아! 아유! 감사합니다! 아유! 아유! 감사합니다! 아, 바로 펫 사자고? 아, 단지님! 제가 아르테일의 영혼 잘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야! 진짜 1억이다! 아, 펫 좀 살까? 1억에 7만원이라고요? 세상에! 이거 펫 어떻게 살건데? 유저한테 사는 방법이 있잖아 넌 이제 아르테일에 물린거야, 킬킬 아, 자유리샨 또 가야돼 시발 또, 또, 그 조... 저..조점시장은 또 가서 이제 다시 여기로 와야돼? 알았어, 펫 참을게 아, 이거 아르테일 신사분들이 이거 이름 나 메이플랜드 못 가는데? 갈색 강아지 알 오오! cause.. 병원 장미냐? 야..다라ود다 가자 아템 더 드리고ırım? 아유 가겠소입니다 이렇게 지금 얼마들 continued 여러명의 시청자분들에게 1억과 각종 고랩템들과 각종 물약과 버프와 여러가지 받았는데 토비는 왜 장비창에 있냐 짜치네 야 토비가 왜 여기있냐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거 비코에 방송킨사람 있잖아요 아르텔이나 메렌 뭐하는 방송이야 자기들끼리 노는거 여기 바지뜸 많이 드세요 선생님 그렇지 아 진짜 이렇게도 나눠주는 떨어진 지갑도 주워주는 이 선량한 나의 모습 자유시장의 모래형 정화중력이야 자 레벨업 갑니다잉 크으 저사람 열심히 하시네 아름다워 오케이 레벨업 가져가줍니다 자 저는 무려 올인트라는 말씀 그래서 1레벨마다 감격이 있다 감동이 있어 자 삑 원킬 볼까요 아 아직 애매하구만 아 까비까비 엘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인트면 템 못 끼지 않냐고요 아 그게 이런 부가적인 템들로 럭을 챙겨가지고 하는게 올인트에요 그렇게 하시다가 후반에 이불테일러인가 이런거 맞출때쯤에 럭을 올리는거라서 50레벨 이후부터 럭 올리면 돼요 아 지금은 필요가 없다 크으 오늘 많이 했다 아 아이 뭐 사냥하니까 뭐 좀 많이 벌려있네 하하 예 방송 끄고 레벨업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르테일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재밌는 게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접속 종료할게요 안녕